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을 풀 대출로 땡기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을 딱 일주일 남기고 빚 육천 있는 걸 솔직히 말했더니 바로 쌍욕 받고 파혼 선언하고 잠수를 타버리는 남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겨우 이딴 게 사랑이냐고 사랑하면 대출도 갚아줘야지 원제 다음 주가 결혼인데 남친이랑 싸우고 하루종일 말도 안하고 있어요 제목 그대로에요 결혼이 다음 주 이제 딱 9일 남았는데 아까 낮에 남친이랑 밥 먹다가 오지게 싸우고 지금 밤 12시간 넘은 이 순간까지 벌써 몇 시간째 하루종일 연락이 안 돼요 실은요 저한테 빚이 좀 있거든요 뭐 고의는 아니지만 남친한테는 쭉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연애만 할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옳다 싶어서 아까 학자금 대출 남은 거랑 차 할부금 조금 남은 거 이거 제 딴에는 미안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 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갑자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그걸 왜 이제 말해 이러면서 쌍욕도 하고 그러더니 결국 제가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저 버리고 혼자 가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하루종일 눈물만 펑펑 흘렸는데 친구들에겐 쪽팔려서 아예 입덮받고 못했고요 겨우 저희 엄마한테만 말을 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나? 이거?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된대요 못했대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다음 주 주말이 결혼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난 것도 많고 또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고 또 저도 화가 나고요 그래도 결혼식이 코앞이니까 어쨌든 대화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남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그래도 우리가 2년을 넘게 만났는데 사랑이라는 게 겨우 이런 건가 싶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그냥 끄적이고 갑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픈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헐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지금까지 빚을 숨겼다고요? 아니 그건 그렇고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되겠으니? 그게요 학자금이랑 몇 가지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한 4200돼요 네? 대출이 4200돼요? 아니 잠깐만 아까 너 차도 샀다 그러지 않았어요? 빚이 있으니 당연히 할부일 거고 그럼 학자금이랑 차 할부까지 다 합쳐가지고 4200인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차는 따로 한 2000정도 빚이 더 있어요 아니 스니 잠깐만 본문엔 분명 빚 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 4200에 차 할부 2000이 따로 있다고? 그럼 6200이잖아 이거를 지금 조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까지 2년 넘게 쭉 숨기다가 결혼 일주일 꼴락 남기고 그걸 털어놨다고? 저도 여자지만 이거 솔직히 사기 결혼이에요 스니는 분명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롤인 겁니다 이제 뭐 결혼식 일주일 남았는데 지가 어쩔 거야 딱 이거잖아요 와 진짜 네가 사람이세요? 4번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포함해가지고 총 대출 4200이 있는 상황에서 새 차를 뽑았다 이거네요 지금 진짜 미쳤군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로 풀겠다고? 저기요 이제 그만 꾸며서 깨어나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닌은 이미 파혼당했다고요 5번 헐 총 6000이 넘어가는 빚이 있는데 시 겨우 일주일 전에 그걸 오픈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완전히 미친 마인드네 참고로 나도 너랑 똑같은 여자에요 여하튼 님 남친은 이미 파혼을 한 거니까 이제 그만 받아들이세요 남자 놔주라고 6번 만약에 정말 만약에 쓴이가 말하는 그 대출금 있죠 학자금 대출 그 빚 안에 혼수까지 들어가 있는 거면 너 진짜 사람도 아니다 그냥 이거는 고의적 마통 설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님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파혼 당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칼 맞을 수도 있어요 너 뒤진다고 아래는 원본 지킴이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먼 개 같은 상황인가 주작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솔직히 뭐 이 사연 자체는 주작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결혼이 코앞인데 여친이 막 빚이 5천 1억이 있다 그러면 바로 파혼 때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고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런 경우 여자의 마통을 같이 갚겠다라는 동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끝장나는 거야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이혼 사유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결혼 전에 빚이 있는 걸 이미 알았고 그 빚이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혼식 직전 아니 식 당일이라 해도 상대가 마통이든 빚이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렸을 때 이걸 엎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식을 진행하게 되면 빚을 함께 갚겠다는 의사를 네 스스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법이 그래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한다 그럼 바로 반 갈라먹기 네 인생 도축당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만든 마통이나 빚은 결혼 후까지 숨긴 거라면 또 모를까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절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 마통이 있는 게 들켰다 혹은 말했다 그러면 이게 유책 사유가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결혼식 당일이라도 이걸 알고 결혼하면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거입니다 오 무서워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런 마통 빌런들은 말이죠 예식장을 잡고 결혼이 확정된 뒤 그러니까 길게는 대략 한 2주일 전 혹은 짧게는 하루 전날 혹은 당일 결혼 당일에 마통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심을 하라 이겁니다 이제 와서 결혼식 얘기 너무 힘들어 아웃쪽 팔려 민망해 집안 망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거지 같은 무한의 마통을 네가 대신 갚게 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나한테 마통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결혼했는데 이걸 가지고 남편이 나를 계속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일할지를 떨어대면서 최악의 경우 이혼 소송 걸어버리면 유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너님의 재산이 또 반뚝 갈리고 도축이 된다 이거야 도축 또한 마통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모나 친척 명의로 마통을 뚫어서 자기의 마통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버리고 부모와 친척에게 조금씩 대갚아주는 다시 갚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내 주변 선배가 실제로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친정이 퍼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면 뭔데 친정은 가족이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부모가 아니냐고 효도 가는 게 그렇게 아깝냐? 등등등 사람을 쓰레기로 몰아가는 건 물론이고 대충 한 5년 혹은 그 약속의 10년이 도래하잖아요 그럼 이혼 유책 사유 됩니다 와 이게 참말일까요? 어질어질하네 그러니까 이젠 좀 제발 좀 당하지 맙시다 이겁니다 쪽팔린 거 싫다고 그런 거 무시하고 나중에 고독사 당하지 말고 말이야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런 와중에 남자한테 철 없다는 건 뭐네 도대체 2번 학자금 대출은 개뿔 옘병하고 있네 진짜 그냥 대출 이름이 학자금 대출인 거고 저 돈으로 학자금도 물론 빌리긴 했겠지 그런데 다른 곳에도 졸나게 썼다 이거지 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풀로 당겨가지고 비싼 가방도 지르고 해외여행도 가고 오마카스 쳐먹고 그렇게 펑펑 쓰면서 놀았겠지 뭐 뭐? 아니라고? 야 아니면은 지금까지 비당갖고 뭐 했냐? 어? 말이 안 되잖아 이렇듯 지금도 씀씀이가 해프고 완전 개판인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리가 있겠냐고 없어 어림없어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거기다 부모도 양심이 없는 거요 봐봐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미래의 호구사위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뇨 짬처리 3번 맞아요 여자 마통이 있는지 확인할 때 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경제 상황도 다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부모가 대신 빚져서 결혼자금 마련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고 남편 돈 빼돌려서 갚는 경우를 실제로 내가 봤어 4번 본문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마통 오픈 타이밍 찌리는구만 야 이게 설계가 아니면 뭐냐 이게 공사 제대로요 허세 끼가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이런 거 당하죠 주변에 알리기 쪽팔리니까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지 5번 이야 학자금 대출 4,200이 남은 상태에서 차 할부 2,000을 질렀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저런 게 가능한 거야 뭐 여자 카푸어야 뭐야 6번 학자금 좋아하네 딱 봐도 마통이자 밀린 거지 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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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사촌형 파혼했어요 사실 마통론이라고 하는 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냥 좀 뭐랄까 농담 삼아서 하는 웃을게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실에서 봤어요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외사촌형이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이 형이 42살이거든요 몇 달 전에 30대 후반 여자를 소개받았다면서 갑자기 뜬금포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요 그러더니 그 여자한테 빚이 7천인가 여하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알고 바로 파혼 때렸어요 아니 잠깐만 나는 이해가 안 돼 파혼을 떠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길래 그것도 자기 혼자 쭉 살았다 그랬거든 본인이 책임질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저 나이에 빚이 7천씩이나 있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되거든 여하튼 그래요 마통론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진짜 있다는 거 아니까 나 너무 무섭다 댓글 1번 미친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30대 후반에 빚이 7천씩이나 있어 7천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이러면 뭐야 당연히 집도 절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지야 뭐야? 네 됐으니 나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형 말이 7천 정도의 대출이 있는데 그중에 40%는 한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완전 개시급하고 바로 파운드 때렸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2번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분명 얘 직업이 많이 버는 직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비싼 오마카세 먹고 명품 등등등 이런 사진만 주구장창 올리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부모가 금수주가 아니면은 빚져가면서 허세 부리다가 결국 그렇게 빚에 잡아먹히는 거야 아마 그 여자도 그랬을 거야 내 친구 파혼했다 깔깔깔깔 와 진짜 무섭네 그러니까요 제 친구가 자기 여친이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야 되니까 대출을 알아보는데 우연히 신용등급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럴 때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그지같고 세한 느낌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너 신용 한번 까봐라 했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안 깐 거지 그렇게 둘이 오지게 싸운 뒤에 결국에 확인을 했는데 헐 이런 미친 제2금융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또 오지게 캐물었더니 어릴 때부터 3금융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사치를 해댄 거지 빠꾸없이 바로 파혼했대요 뭐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빚이 있으면 인생 완전 지알 된다고 댓글 1번 빚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2번 야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대탈출이라니 진짜 지리는구만 3번 와 미친 아니 이쯤 되면 이게 인간이냐 방사능이지 다 죽여 사실 저는 마통론이라는 말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연은 많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 돈 빼돌려서 친정에 퍼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더 넘어서는 거지 그래도 걔들은 결혼할 때 자기 돈 뭐 한 2천 3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비비고 살다가 남편 몰래 야금야금 땡긴 건데 얘들은 연애할 때 빚 있는 거 숨기고 있다가 결혼 직전에 오픈하고 남자들 좀 허세 있고 그래 뭐 사랑하는데 뭐 그냥 하자 다 이래가지고 이제 빚 야 이거 설계 아닙니까 진짜 이거 와 무섭다 이거 어우 지리네 아무튼 그래요 당하지 맙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방울뱀들 돈도 없는 것들이 돈 있는 척 해가지고 여자랑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개털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서로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럼 감사합니다